안녕하세요 천하오케이 부동산 엄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아산에 있는 도구운천 쪽에 있는 저희 괜찮은 촌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촌집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큰 곳인데요 여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는 총 3필지로 되어 있고 지금 진입로도 대지로 되어 있고 건물이 안쳐져 있는 것도 대지로 되어 있고 바로 앞에 큰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토탈 평소로는 554평입니다 여기가 매매금액이 착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가 유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바로 이쪽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요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이렇게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대형 이렇게 트럭을 세워 두셔도 충분히 괜찮은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집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진입로가 바로 이렇게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입로가 워낙에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도구온천역까지 한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 장점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주차는 여기 앞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바로 조그맣게 개울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큰 덤프트럭을 갖고 계셔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14평으로 되어 있고요 도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한번 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굉장히 웅장하죠 여기는 1층은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은 벽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44.5평이 나오고요 1층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전세가 8천만 원에 10년이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고로 사용 중이신데 요점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매매 금액은 지금 총 밭이랑 대지 두 필지 해가지고 총 세 필지 다 합쳐서 554평인데 매매 금액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지금 1층에 44평 이렇게 지금 세입자가 살고 계시고 2층에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30평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둘러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고지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고 소나무들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가보시면 어느 정도 정원이 잘 꾸며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을 함부로 열 수가 없어서 네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뒤쪽에 그 개울가 쪽으로 해서 쭉 조경수들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대지가 185평이고 앞에 그 도로로 사용중인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거기도 대지입니다 거기가 이제 평수가 14평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밭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밭은 여기로 가시면요 이렇게 팔을 심어둔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 사각형 모양으로 밭은 총평수가 355평 네 여기가 밭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에서 바로 나와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네 밭인 거예요 네 여기 평수가 355평입니다 네 여기 지금 사장님께서는 뭐 건물 쪽에 있는 대지랑 도로에 있는 거 평수 해가지고 이렇게 두 필지만 매매도 가능하고 밭도 따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네 그 금액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쪽으로 가시면 어느 정도 조경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담벼락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셔서 경계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조경수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가꾸시면 굉장히 예쁜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미끄럼틀도 미끄럼틀이 아니라 이제는 이 그네가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이 집입니다 네 그네도 보여드릴게요 마당도 꽤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감나무들도 있고요 여기가 바로 네 그네 지금 이 주택입니다 이렇게 조경수가 어느 정도 있는 네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겉에 모습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네 앞에서 정면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1층에는 8천만원 전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세입자를 안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금액에서 8천만원이 제외가 되겠죠 네 이렇게 1층이 44평이다 보니까 굉장히 건물이 웅장한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2층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은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OK 부동산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한 층을 더 올라가면 이렇게 네 옥상을 올라갈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옥상을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산세 옥상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수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손을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에 내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에 내부 들어오면 이렇게 신발장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바로 옆으로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방 안에도 화장실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작은 거실 거실 옆으로도 네 이렇게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부엌 부엌에도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 네 여기 방에서는 네 바깥의 모습이 한눈에 네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테라스 네 테라스가 굉장히 넓은 편인데요 1층이 44평이다 보니까 단독주택 여기 지금 2층에서 테라스가 굉장히 넓게 빼져 있어요 테라스가 이런 식으로 강아지들이 뛰어 놀아도 네 되게 넓은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다가 수도도 바깥으로 빼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화분 같은 거를 좋아하시면 네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에 소개한 지금 아산 촌집이 궁금하시면요 저희 OK 부동산 엄소장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메리트는 여기 근처에 바로 도고문천역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농림지역이지만 계획관리로 풀릴 예정이고요 아담한 카페나 이렇게 1층에서 상가를 빼시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활용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큰 밭이 하나가 더 있고요 하지만 밭을 제외하고 요 건물 대지랑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도로 진입로까지 해서 거쪽만 매매를 해도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 OK 부동산 엄소장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발로 뛰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